파이어플라이 여왕님이 납셨고 어 진짜 여왕님이 납셨네 여긴 왜 온 거지? 업무차 썩 좋아보이진 않은데 로버트는 어딨어? 그 사람을 살려뒀어야 했어 놈이 준 총 말이야 이 자식 물건이 아니거든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식으로는 안되지 테스 난 대가를 지급했다고 돌려받고 싶어?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배급증 몇장을 원하는거야? 배급증 땡 관심없어 도시 밖으로 밀반출해야 될게 있어 그걸 해주면 총도 돌려주고 텀도 얹혀주지 너희한테 있다는 증거는 있나? 듣기로는 군대가 너희들에서 당하고 있다던데 그건 사실이야 무게를 보이지 무게를 보이지 태드퇴 송을 봐야 되니까 태드퇴 태드퇴 따라자 누구 Mitte 오 우리 좀비는 언제나옵니까 이거 내가 먼저 올라갈거야 으어 내가 사다리 먼저 탈꺼야 아 어떡해 올라가? 왜 이렇게 적응이 안돼 마님 어서오세요 먼저 올라갑니다 뭘깝짝이야 여기로 가는거 맞지? 빙고우 내가 먼저 왔지 뭐야? 오우 뭐가 되게 많아 칼 은신 전용 무기 오 그렇지 이런거 있어야지 또또또 뭐 없냐? 야 깔끔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으핳하아 얘 뒤에 님 들어갔어요 하아 난 안죽어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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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출구야 다리 밑에 있는 문 왠은 그닥 좋아지 않는다 몰래 지나갈 수도 있어 니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일단 해보자고 가자 그니까 거의 시장만 겉으로만 좀비게임이고 속 속 안은 이거네 그냥 저 군인들이랑 뭔가 어? 그런거네요 그죠? 뭐고 뭐 안에도 있어 밖에도 있고 아 얘네 둘이 지금 마주 보고 있는거잖아 그럼 잠입할 수 있나? 해볼까? 아 안돼 역시 안됐었어 아 아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살려 나 살려 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마님 잘한다 야 마님 뒤로와 오 거기 맡아줘 오 오 오 오케이 헤드샷 으쌰 으잇 으잇 여기도 있어 으잇 으잇 도망가냐 이거 아직도 싸우니 으잇 아직도 싸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이구 아이구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그냥 우후 우후 아이 잘한다 아이고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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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도키요 어머야 아직도 안죽었어 아 어 의료 키토가 얼마 없는데 다 다 다 잡은거 막 다쳤다구요? 흐 아냐아 흐흐흐 그동안 내가 또 잡은것도 생각해야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사격하기 너무 힘들다 어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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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으악 이렇게 좋아요 여기로 가?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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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이지호님 어서오세요 겜쟁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들렌 마들렌 이제 거기 다 왔어 왠지 이거 나 함정에 빠지는거 같은데? 어? 이거 함정 아니야? 함정 카드라! 이런거 아냐 너 너 너 또 똑바로 해 어헉 똑바로 해 너 여기 이 쏘면 어떻게 되냐 아알! 안 맞았다 헬로윗 머글들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이제 전혀 불평가능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조얼, 손 좀 줘 크... 진짜...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그동안 나 없어서 어떻게 살았어 자, 이제. 너는 없지 나한테 빨라! 이리와! 어? 제 딸 아니야? 아니겠지? 딸인줄 알았어, 순간 쟤! 뭐지? 우리에게 도와줘 하지만 같이 못가 그럼 나도 안갈래요 이건 이 일이라는 기회야 이봐 애를 민발.. 민발지마? 애를? 애를 넘겨주고 돌아오면 무기를 돌려주지 로버트가 판냥이 투배를 줄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무기는 어딨어? 우리 캠프에 무기 보여달라 했더니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밀반칠 못해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너는 무기를 확인하고 난 몸을 좀 추측해야겠어 하지만 애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돼 조엘이 애를 맡아줬으면 아, 아니 아니 서로, 서로 싫대 와... 형이 아름다운 때부터 내가 ever 이대로 이 녀석에서 누가 그prov母組 위해 조엘이 잊어버린 것 같아 너희들두 좋은 사람이었고 그들 마치 저의 카탈으로 조엘이 우리 또는 지금 스포 하신건가요? 어 미나미님 어서오세요 설마 지금 스포 하신거 아니죠? 설마 진짜 설마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일님도 이제 그만하시구요 다른 분들도 어 일단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스포 스포성 발언은 바로 그냥 차단하도록 할겁니다 이걸로 뭐하라고 그리고 제발 내가 게임할때 막 스토리 미리 찾아보고 공략 미리 찾아보고 와갖고 막 그런 얘기좀 하지마요 제발 진짜 할 때마다 그냥 겜방 뭐다로 해요 마님은 저기 어디 나 이거 왜 쓰레기통 왜 들고 다니는거야 어디 올라가야되나보지 마님은 그 총 아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야되나보다 총보러 갔어요 총보러 물건보러 갔어 나 그동안 얘랑 있으라고 했어 루시우스는 제가 대놓고 알려주세요 했잖아 그거랑은 좀 다르죠 대놓고 알려주세요 했던거랑 그게 아닌거랑은 다르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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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오케이 그건 근데 진짜 매너에요 어느 방송을 가시든 제 방송을 처음 보셨든 다른 방송을 처음 보셨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보신것도 아닌데 몇번이나 제가 강조를 했던건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알짤없어 앞으로 이제 끝 우린 아무것도 못들은거야 아무것도 못본거야 알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호다리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 미호다리맘님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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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A급까지는 필요 없고 B급, B급이라도 자 우린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네, 나도 지금 애, 저 애, 애 봐주려고 지금 막 이렇게 온 거야? 생각해 보니까 애 봐주기도 힘드네 그 큰 거 옮기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와야되는 거야? 봐봐, 깜짝이야 거기서 더 이상할 수 없지 알지?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헤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군대가 다 곳곳에 있는 곳곳에 나의 이름은? 그녀가 만들어라 그 장식을 봤어, 엄청 많아 이것을 할까요? 네 가자 짐콩! 할아버지가 진공? 그 사이 넘는 그 뜻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수염을 못 깎아서 더 그렇지, 안 깎아지 뭐 이렇게 다 숨겨진 길이 많아? 나 못 들어가 찡겼어 뭐야 이거 어? 아 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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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마님, 제가 돌렸습니다 마님 어 그쵸, 좀 많이 어둡죠? 나도 느끼고 있었어 흐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보지? 설정 설정에서 가면 되나? 아니, 왜 여기서도 발전기를 돌려 개구멍 찾으시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별 차이 없는데?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어둠 부분이 아니예요? 네 당연히 불을 시키면 되지? 아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여기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아 나 자꾸 헷갈려 올라가는 키가 기다려 앞에 순찰이 있어 아니 지금 원하고 있는데 투..투..주인공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원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 에이에이스의 말이네요 오늘 방송이요? 지금.. 한 4시 반쯤 예상해 봅니다 으이 깜짝이야! 그럼 스캔해서 전화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손에 손을 올려 이건 르미에라즈, 섹터 12명이요 3명을 3명으로 구입하자 알았다 다른 방향으로 봐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닥쳐 ETA가 무엇일까요? 몇 분 정도 전화 희망 아pta 오 대박 유우우우우우우우우 대박 인데 쟤 저는裂Beautista 되た Commander 뭐야 다 찍혔어? 어 뭐야 아 감염됐어? 아 감염됐는데 어설프게 됐나본데 온다 군인들 온다 뛰어 뛰어 두 개의 유니포도 있어요 따라해, 빨리 괜찮아, 에이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뛰어 알았다 이제 뛰어 불편한 곳에서 다시 뛰어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엘리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준비되어? 당연히 네 참내 다시 뛰어 다시 뛰어 어디로 가지? 저쪽 비출 때 가야겠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못 들어가. 여기가 아니었어. 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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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니네 먼저 올라가 있었냐? 그냥 켜! 걸렸어! 할 필요없어 으아야야야야 아아야야야 절로가 절로가 으헤헤헤헤헤헤헤 이놈이 씨끼! 이놈이 씨끼! 이놈이 씨끼! 이놈이 씨끼!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겁나게 안죽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아 아 아 아 아 되게 어렵네 그냥 가!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 다 필요없어 그냥 가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 으헤헤헤 으헤헤헤 눈을 마시긴 했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나보다 으헤헤헤헤 너무 많아 왜이렇게 안죽어? 이놈이 씨끈아 이놈이 씨끈아 이놈이 씨끈아 이놈이 씨끈아 그쵸?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생각 하지 마 이거 조용히 하라고 이 자식아 으헤헤헤 감염됐니 안됐니 하면서도 애를 챙겨줘 벽돌 벽돌 이거라 먹어라 아프지 이놈아 겁나게 아플것이다 아 야야야 위에서 쏘는 반칙 위에서 쏘는 반칙이 이놈이 씨끈아 위에서 쏘고 있어 반칙을 하고 있어 이놈이 씨끈아 아 뒤에서 자꾸 나 쏜다 야 아프다 너는 뒤에서 치사하게 뒤에서 치사하게 쏘면 걔 안돼 아 나 죽었다 어어 유다아 너무 막했다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벽돌 오 이거 뭐야 사람 사람육 사람왜 Saul 온다 온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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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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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뒤에 있어 야 이 자식아 하필없어 너네 너넨 하필없어 이제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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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아 나 너넨 너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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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해 말로 아니 여기 아파어 여기 아파 잘한다 잘한다 이놈시끼 이놈시끼 아아아 이리 많이 물 니가 감히 어딨어 어딨어 너 개판인데 흐흐흐흫 게임 게임 개판인데 야 이 시키야 흐흐흐흫 네 네 라오웜 왔습니다 자아 지금까지 예능을 보셨구요 네 진짜 게임을 보실겁니다 아 아 아 여기 나와있어 불안해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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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리 아 아니 두 네 으흐 으흐 쉿 일단 이쪽은 없어 가만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가 그래 가 가만히 오세요 가 가 누구 오는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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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뭐 없나? 가자! 잠시만, 조금만 너무 가까웠어, 테스 그쪽은 좀 더 가까웠어 테오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 내가 예능이라고 했죠? 진짜 한다고 했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오 이것이 어딘가 네, 이것이 맞지 않네 가까워 어디로 가인지 가자 잘했어, 얘들아 올라가자 여기 여기 징글징글하다 가자, 가자 테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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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밍할 게 되게 많은데 내가 다 놓치고 왔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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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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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너무 네 그 사람 들으셨어! 올라가! 가자! 핵주먹 핵주먹 별로 소용없던데? 나 방금 계속 죽었잖아 핵주먹 하나 믿고 핵주먹 하나 믿고 핵주먹 하나 믿고 그 말은 전에도 들어봤지 테에스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백신을 만드는 열쇠래요 그러네 맞네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지 테에스 그렇다고 말했지 왜 이렇게 해갔네 누군가 좋아서 이렇게 됐나 나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뭐하러 온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도저히 그래도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을 내자 이거야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 알지 여기 도심을 가로지르면 등틀녁쯤에 중앙청을 도착할거야 와 이거 건물밤 나는 전설이다 그 같애 나는 군인보다 좀비좀 보고싶은데요 우리 회사라고? 망한거잖아 우리 회사 망한거잖아 여기가 서울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였어? 들으셨어? 응, 꽤 멀쩡하네 우리가 보니깐요? 이제야, 가자 여기 중앙청이 있어 여기 중앙청이 있어 음.. 난장판을 피해서 가야돼 여기가 도심지에요? 그랬지 지금은 그냥 거대한 헝무지야 그냥 냅다 뛰어.. 어 안뛰어지네 실내의 도약 실내의 도약이 안되는데 아 비켜봐 뭐 다른 방법이 있겄지요 준비는 이미 말살 된건가? 음이.. 음이.. 음이 지린거 아 저 불빛 너무 싫다 거긴 뭐 없어? 거긴 뭐 없어? 계속 찾아봐 이제까지 기다려주세요 와 저 불빛들 봐 좀비가 이미 말살 됐으면 백신도 필요.. 어 그러네 근데 왜 좀비가 없는 것이죠? 이쪽인거 같은데 자 여기서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다녀왔습니다 방금 좀비소리 저 만들은거 아니죠? 자 여기서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다녀왔습니다 방금 좀비소리 저 만들은거 아니죠? 방금 좀비소리 났던거 같은데 방금 좀비소리 났던거 같은데 방금 좀비소리 났던거 같은데 아 물 먹다 살이 걸렸어 아 몸이 좀 신은거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오.. 무기 개조는 언제 하는거야? 야전기록 구조 대기 중 방어 불가 뭐야? 와 그 그건가보다 그 처음에 일지에서 나왔던 우우우 감염 단계별 그 그림 있었잖아요 어 이거 어디갔지? 어 여기 보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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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커 3단계네 클리커가 4단계도 있었어? 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이 게임 꿀잼 그러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조심 긴 MP3 크랜스대 크랜스 ... 도와줘x2 도와줘 마님 오이샤아아아 휴헌 빵이야! 빵이야! 역시 우리 마닌 그렇죠, 쥐나 새가 동물이 좀비가 되면 더 무섭죠 어? 제작할 수 있대 최대 체력, 듣기 모드, 제작 속도, 치유 속도, 무기 흔들림 무기 흔들림 근데 못해 아 뭐야 다 찰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고마워 구급도구, 오 만들 수 있어 이제 칼을 제작합니다 구급도구 오 좋아 칼 오 좋아 아 아니요, 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작이 조금 힘들어요 이건 피씨로 했어야 될 게임인 것 같은데 분위기 지리네 에이 어디갔니 얘들아 나 혼자 남겨두고 나 혼자 남겨두고 너무 힘들어요 풀스로 하니까 역시 이런 게임은 피씨로 해야 돼 시점 변화가 너무 힘들어 아 아 내가 여기로 들어온 거였구나 하하하하 여기로 들어왔었구나 여기 뭐 있다 얘들아 어디 있니 저기 있다 아이고 아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잖아 어 그러게 이거 저장 자동 저장인가 보너스 튜토리얼 게임 저장 게임 저장이 따로 있네 오우 아닌가? 자동 저장이 되나봐요 어 자동 저장 되네 아뇨 자동 저장 됩니다 돼 있었네 돼 있었어 돼 있었어 여기 왜 근데 여기 왜 서 있는 건데 뭐 내려갈 데도 없는데 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아뇨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으이씨 으쌰 나도 올려줘 클리어 클리어 야야 흐흐흐흐 야 나 먼저 올라올 야 새치기 오이씨 새치기 나도 허잇짜짜 으흑 에잇q 에잇고받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클리와 블렌렌렌렌렌렌렌 우어오 뭐야 쟤네도 시각으로만 반응하는 거야? 보고 싶던 좀비를 만나긴 했는데 네 잘자요 같이 가자 저쪽으로 가세요 소리랑 시각으로 반응하나? 네, 저쪽으로 반응하네 저쪽으로 반응하네 생각해봐요 엘리, 괜찮으세요? 내 옷을 마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가자 저 단골 메뉴 아직 하시네요 왓때 이게 바로 돌쇠의 힘이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저 방금이 уд Parked 우리 올라가면 안보자 아 이상하네 그냥.. 그냥 쳐다라고 왜.. 진짜로? 이게 뭐야? 어딨어? 여왕님! 우리.. 우리 마님! 으으으으윽 와우 그러게요 은신으로 은밀하게 잠입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다 어! 세무기! 리벌버! 오호! 오호! 뭐야? 리벌버 원래 있었는데?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걸 바꿔야 돼? 바꿔야 진행이 돼? 응, 둘이나 있어. 셋! 셋! 으울 왔다, 왔다. 오! 빠루! 빠루! 호흡 얘는 은신이다 불 이런 건 되게 애매해요. 쟤는 앞을 보고 있잖아. 어? 뷔용뷔용님 펜하트 올렸어요? 보고 싶다. 잠깐만. 어? 와 이렇게 시점 바꿀 수 있구나. 얘는 쏴야겠다. 안되겠다. 흥! 이놈식기! 이놈식기! 이놈식기야! 이놈식기! 감염 찌르기!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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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 나 감염 되는 거 아니냐? 아아! 이놈식기! 좋아 내려와! 다 처리했스! 잠이 비고 뭐고 흐흐흐흐흐흐 내가 그냥 어? 내가 그냥 어? 아이고 어이 미안해. 잠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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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아. 아 또 어깄지? 어 꽉 찼스. 꽉 찼으면 한번 또 치료를 해 주... 어? 치료도 할 필요도 없네 어 나도 보고싶어 펜하트 무슨 펜하트야 나 볼래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remv봉... 아하 구름위솜사탕님 감사합니다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AC 대박 내가 이렇게 귀여워요? 내가 이렇게 귀여워요? 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좀 슬림하게 그렸어요. 아, 그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어디, 어디 계세요? 저기로 올라갔나? 어, 뭐야 이거? 저기로 올라가셨나? 이걸 또 옮겨드려요? 옮겨드릴까 합시오? 옮겨드려서 춥니다. 홀드 오나라고요? 네? 나 힘든데요? 힘이 막 빠지는데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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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싼다. 아, 나 싼다. 아, 쌀 뻔했잖아. 너무 힘주다가 물 물 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 아, 감사합니다. 펜하트의 사조는 추상파, 저는 질문사절입니다. 질문사절 질문사절 질문사절님 감사합니다. 흫 뭔가 별게 많이 있네 오케 다 챙기고 여기 길이 있네요 마님, 여기 길이 있습니다 아, 그러죠. 쉬어야죠 누가 내 닉네임을 도용한거야? 하하하하 우리 방은 사칭 후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 후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고맙다고 합니다만 흐흐흐흐흐 아유, 쉬연내라 방심하면 응원하는 방송 흐흐흫 어, 뭐야 여긴가? 왔던덴데요? 흐흫 흐흫 아니, 나를 이렇게 헤매게 만들자니 죄송합니다아 딱히 근데 갈 데도 없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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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흐흫 어디로 가야돼? 저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나 흐흫 흐흫 못 넘어가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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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흫 흐흫 또 켜 흐흫 흐흫